네, 보금으로 배우는 영어 마가보금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보금으로 영어 배울 수 있죠. 그죠? 보금으로. 주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진짜 말씀 한 자도 안 보고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그죠?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자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밖으로 끄집어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금으로 배우는 영어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입시 다 가능하죠? 보금으로 영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슨 3, 보금의 굿뉴스, 보금의 굿뉴스, 좋은 소식인 이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My grace is sufficient, 예수님의 은혜가 족하다,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Gospel English, 마가보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보금 구정, Verses 9-13 같이 보겠습니다. In those days으로 시작하죠. In those days. 데이스입니다. 자, 이거 이제 부사, 부사죠? 부사는 뭐예요?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타내는 말. 저희가 전치사라는 걸 배워요. 전치사, 뭐냐? 정의가 뭐냐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더 카예요. 더 카. 카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명사군요. 명사는 사람 아니면 사물. 사람 사물을 저희가 명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을 붙여요. 그러면 인 더 카가 되죠. 인 더 카가 됩니다. 인 더 카. 그래서 인이 붙이기 전까지는 품사가 뭐였어요?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인이 전치죠. 전치. 전 앞에다가 인이 위치를 딱 하게 됩니다. 위치를 딱 하게 되니까 품사가 갑자기 차가 차 안에서 라는 장소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장소, 부사, 구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뭐냐면 명사 앞에 붙여서 명사를 뭐예요?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붙이는 조사를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붙으면 이제 품사가 부사로 바뀌는 거죠. 장방신이니까 세 가지. 장부구, 단어가 두 개면 구라고 하잖아요. 이건 시부구가 되겠죠. 시간, 부사, 구가 됩니다. 시부구. 그래서 이제 부사가 문장에 맨 앞에 나올 수, 부사는 문장에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스데시, 그때의, 그때의 라는 뜻이죠. 인도스데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때의가 언제입니까? When John the Baptist was giving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죠. John the Baptist가 for the forgiveness of sins를 위해서 giving baptism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오셨다. 어디로부터 오셨다? 장부구죠. 장부구, 어디?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was baptized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id 나오면 해석을 되어진다? 아니면 받는다? 아니면 당한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당한다. 그렇죠? 당한다. is 대신 get을 쓴다고 했죠? 받는다라고 할 때 꼭 receive를 쓸 필요가 없어요. receive를 쓰지 않고 그냥 is-ed 아니면은 get-ed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사랑받는다? is loved. 존경받는다? is respected. is respected. is respected. 미움받는다? is hat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get loved, get respected, get hated도 상관없습니다. is하고 get은 두 개가 같이 간다. 그 다음에 id 있으면 받는다라고 해석되겠습니다. so in those days jesus came from negeret of galilee and was baptized. 침례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방부구죠. 방부구. 방법부사입니다. 방부구. 좌네에 의해서 어디 안에서? 요단강에서죠. 장부구. 하나도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배우지도 않아요. 애들 대충대충 배우잖아요. 이렇게 복음으로 배우면 좋죠. 자, baptism of Jesus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baptism이죠. when he came up. 그가 오셨을 때죠. came은 오다. 고는 가다예요. 오셨을 때. up. 위로 오셨죠. out of입니다.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건 into고 밖으로 나가는 건 out of예요. out of. out of the water. 그 물 밖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물 밖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 이제 came up이죠. came up. immediately. 즉시죠. 시부. out of 장부. 장부구였고요. up은 장소 부사입니다. 장부가 됐습니다. 장방신을 나타내는 말이 부사예요. he saw. 자, 문장이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나옵니다. he saw. 자, see here what죠. 자, 학교에서 배우는 거. see here what. 이걸 뭐로 배웠어요? see here what. 이거를 지각동사. 지각동사라고 배웠습니다. see here what. 시 다음에는 이제 what가 되고 witness도 되죠. 목격했다. witness. 그 다음에 here가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이렇게 되죠. see here what입니다. see here what.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뭐가 중요한가? 이건 안 배웠어요. 지각동사 뭐가 중요하나? 안 배웠죠. 지각동사. 그냥 일반적 원칙입니다. 주어가 동사한다 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됐어요? 목적어 를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뭐라고 해석해요? 여기 나오는 명사. 목적어를 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see here what는요. 목적어를 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목적어를 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은느니가 를 넣어주세요. 은느니. 주격초서였습니다. 은느니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나는 보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I saw Jesus죠. I saw Jesus. 아니면 I saw the Red Sea. Red Sea. 이렇게. 홍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홍해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I saw Jesus예요. 그 다음에 고치는 거. Cure. 하고 Curing. 이렇게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와 뭐뭐 하고 있는 거. 뭐뭐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 saw Jesus cure. I'm curing 해가지고요. 뭐 treat 되겠죠? treat. 고치는 거. treat. I saw Jesus cure. and 다음에 I saw Jesus curing. 그래서 목적어를 주격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어 조사의 예외입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 조사의 예외예요. 목적어 조사의 예외. 그래서 Cure. 고치는 거. 더. 크리플드. 크리플드.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전름바리들이죠. 전름바리. 발을 저르는 사람들. 크리플드. 전름바리 사람들을 고치는 걸 보았다. 고치고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 saw red sea입니다. red sea. cut. 잘려지는 걸 보았다. 잘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into를 씁니다. into. 반으로. 아니면 in half. 반으로. 나는 보았다.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 이거 방북이죠. 반으로가 into 아니면 in half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아니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 그냥 외워줘요. I saw Jesus cure the cripple. I saw Jesus curing the cripple. 아니면 I saw the red sea cut. 아니면 being cut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동사 목적어 아니면 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ing 목적어. 아니면 being ed. 그래서 이건 진행이고요. 이건 상황. 상황이 되겠죠. 상황.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고 있는 것. 뭐뭐 되어지는 것. 뭐뭐 되어지고 있는 것. 명사 가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명사 가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영어예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중학교 2학년 영어죠. 충분히 다. 뭐 이걸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자 봅시다. 이미를 즉시. 그는 보았다. 뭐를. heaven did이죠. 천국. heaven이 복수로 됐어요. 복수. 처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찢겨져 열리고 있는. 찢겨져 열리고 있는. being tone이야. 태어가 찢다. 찢다. 찢겨지고 있는이죠. 찢겨지고. being tone이니까. being tone이니까. 찢겨지고 있는. 찢겨지고 있는. 여기는 heaven을 썼습니다. 일단은 3층이죠. 3층. heaven. 이제 그 히브리인들 속에는 heaven이 복수로 돼가지고 sky가 있고 그 위에 있는 universe가 있고 그 위에 뭐예요? heaven.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전체를 그래서 heavens. 하늘들이라고 했죠. 하늘들. 우라노스. 하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았어. 뭐죠? 천국들이. 천국들이. 천상들이. 찢겨져 열리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있는 걸 봤어요. descending입니다. descending는 coming down이에요. coming down. 내려오고 있는 성령을 봤어요. 내려오고 있는. descending 내려오고 있는이죠. 그 위에 장부고 그 다음에 like a dove는 방부고입니다. 방부고.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위에 그 위에 내려오고 있는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heaven이 찢겨져 열리는 거와 성령이 내려오는 거 그대로 갑니다.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걸로 외우면 되잖아요. 허접하게 있는 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외우는 게 좋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지각동사를 통해서 말씀 두 개를 외우겠습니다. 하나는 수동이죠. 열려지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찢겨져 열려지는 거와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성령이 비둘기처럼입니다. and a voice 그리고 그리고 음성이 들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침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나의 담이 막혔던 게 이제 뚫리고 그죠. being torn 찢겨져 버렸습니다. 찢겨져 열리고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a voice came from heaven heaven이죠. 장부구 부터입니다. you are 나는 너는 my beloved 사랑받는 아들이 돼요. 당신과 함께 I am well pleased 똑같이 이디 나왔죠. pleased 기뻐하는 기뻐하는 당신과의 관계 이제 with는 관계죠. 관계라서 이거는 방부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템테이션입니다. the spirit immediately 즉시 부사니까 드롭 수식하고요. 그를 드라이브가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몰고 가다 몰고 가다 그래서 양을 몰다 드라이브 쉽이라고 하거든요. 드라이브 쉽 몰고 가다 그를 어떻게 그를 막 밀어붙이다 드라이브 힘 투 뭐 바이더 백 그 백을 사게 만들었다 이렇게 드라이브 썼어요. 많이 쓰는 표현이 he 드라이브스 미 크레이지 그러죠. 걔가 나 진짜 미쳐버리게 만들려고 하네. 뭐 n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드라이브스 미 nut 하여튼 제때는 미쳐버리겠어. 마이선 드라이브스 미 nu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밖으로죠. 장부 그 다음에 장부구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이제 침례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인트 더 위던스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장부구죠. 여기는 원래 4가 붙어야 돼요. 40일 동안이니까 4, 40 days인데 그냥 생략해버렸습니다. 40 days 40일 동안 계셨어요. 광야에서 건마 찍고 나오면 뭡니까 되어지면서죠. 부동사 되어지면서 그래서 되어지면서 40일 동안 그가 뭡니까 템티드를 받았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하여 방부구죠. 방부구 사탄에 의하여입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겠죠. 성경은 우리가 굿뉴스죠.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 복음이 굿뉴스인 좋은 소식인 이유 뭡니까 복음이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복음이 뭘 알려줘요. 죄를 이기는 방법. 중학교 애들 그냥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죠. 공부만 많이 했어요. 뭘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그렇죠. 되게 착해. 그리고 말도 잘 들어. 인간성도 굉장히 좋아. 그런데 김정은 김정은 밑에서 있어. 김정은의 지배 밑에 있어. 그럼 착함도 김정은의 지배 밑에 있는 거고 그 인간성 그 도덕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완벽함 다 김정은 그의 부지럼함 중요한 건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것이 어디 아래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착할 수 있는데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밑에 있어. 그 돈을 핵무기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이유 복음이 중요한 이유 마귀를 이기는 법을 알려준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Being tempted by Satan 있었습니다. He was with wild animals 짐승들과 함께 있었죠. 함께니까 이거는 방부구죠. 그 다음에 And the angels were ministering to him 그리고 천사들이 serving as serving attending to를 원래 써야 되는데 시중들다라는 뜻이군요. Attending to 그래서 Flight attendant라고 하죠. 우리 스튜어디스트를 안 하고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ttendant 시중드는 사람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서비스 천사들이 그를 시중들었다. Ministering to가 동사입니다. Minister Minister to가 서브와의 동의입니다.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겼는지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는 마태복음 4장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How to fight against the enemy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적 원수와 싸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